요즘 해산물 관련 이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소래포구, 노량진수산시장 등의 바가지, 욕설, 썩은 대게 등의 해산물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울산에서 한 대게 판매 음식점이 예약한 룸에 다른 손님이 있어 손님은 선불금 75만원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식당 측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게 철이어서 그런지 대게가 되게 문제가 많네요. 현재 글쓴이가 말한 주변 등의 위치 등을 확인한 결과 주변 댁의 전문점의 상호와 위치 등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해당 사연을 보면 지난 3일 커뮤니티의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글쓴이는 지난달 30일 장모님 칠순을 맞아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고 말하며 동서형님 대회, 처남 대회 등 어른 7명과 아이 2명 등 총 9명이 30일 숙박하고 31일 울산에 있는 모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남 집이 울산이어서 식당 예약은 일주일 전인 12월 25일에 미리 전화 예약을 해둔 상태였고 예약일 전날에도 확인 전화까지 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쓴이는 식당도 분명히 룸으로 예약 잡아놓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제도 여행을 마친 일행은 울산 대게 집에 도착한 후 대게를 고르고 선결제 후 룸으로 가면 된다는 사장의 설명에 카드로 75만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해당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른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형태의 가게였습니다. 이후 위층 식당가로 올라갔지만 예약했던 방에 빈자리가 없었고 이미 만석 상태였다고 말하며 3층 역시 자리가 없었고 직원들도 예약 상황을 모르는 눈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글쓴이 일행은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 안 되겠다 싶어 1층으로 내려와 다른 식당에 가겠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이미 생물인 개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라고 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쓴이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방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든지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주는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식당 사장은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나중에 벌금 나오면 벌금 내겠다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자신들 영업만 신경쓰는 식당 측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만 흘러가고 결제한 카드 취소는 안 되겠다 싶어 결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글쓴이는 결국 예약했던 대게를 먹지도 못하고 75만 원을 결제한 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모님께서 괜히 본인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며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글쓴이는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본인들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손님한테 손해보라고 하는 건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도 민사소송을 제외하면 도움받을 기관이 어디 있냐고 네티즌들의 조언을 기대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로부터 식당 상호를 공개하라는 댓글이 쇄도했지만 글쓴이는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식당 측은 언론사를 통해 홀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며 손님이 결제한 개는 냉동실에 포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쓴이의 말처럼 홀에서 먹을 거면 해당 음식점에 가지 않았겠죠. 논란이 일자 말하는 건 더 가관이네요. 9명이라는 대식구가 조금 편하게 먹기 위해 홀이 아닌 룸을 예약한 건데 홀의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까네요. 일주일 전에 예약했고 전날 예약 확인까지 했는데 말이죠. 알아서 손님이 오고 손님이 넘쳐나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요. 요즘 장사하는 음식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는 사람들을 그냥 손님으로 생각 안 하고 돈으로 받게는 안 보이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